8월 4일 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우리 간사님과 의원장님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을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인사청문회의 핵심인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 이만희 간사님하고 수차례 거쳐서 협의를 해왔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찰국 신설 문제에 특히나 14만 경찰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이미 7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 핵심에서 유삼령 총경 이분을 저는 증인으로 우리 야당에서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반드시 증인을 해서 경찰청장 후보자가 정말 14만 경찰의 수장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철학이 있는지 앞으로 잘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청문회에서 하기 위해서 증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합당한 사유와 대안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반대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우리 여당이 증인이나 참고인을 굳이 채택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8월 8일 이후에 되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도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8월 4일 인사청문회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이만희 간사님과 함께 해서 오늘 중으로 증인과 참고인이 제대로 받아들여져서 인사청문계획서가 채택되기를 강하게 희망을 하고요. 간사관 협상을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우리 김교홍 위원님 간사님과 여러 차례 만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번 8월 4일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어떻게 14만 경찰 조직을 원활하게 지휘도 하고 또 맡겨진 막중한 임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그 도덕성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야말로 경찰을 청와대가 소나기에 털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던 그 비정상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경찰국 설치 문제를 이런 여러 가지 선동을 통해서 정쟁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충분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경찰국이라는 이슈를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엄연히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서를 주도한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동안 많은 의견도 피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야당에서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또 경찰국 신서를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특정인을 정인으로 해야만이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왔던 직장협의회라든지 또 여러 학계의 사람들 충분히 참여시켜서 의논을 나눌 수 있는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3일간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는 많은 토의와 답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원구성이 많이 늦어졌고요. 또 한편에서는 경찰국 관련 문제가 이제 국회의장으로 와서 정말 건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아니면 여러 가지 오해와 억척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계십니다. 이 특정인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오히려 보이콧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말아주시기를 우리 야당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